신촌이의 미소영이의 변화에 남겨주셔도 당신인들 문을 얻고 교통을 얻으려고 그렇고 신촌인들 사업하고 계산하고 지원을 합니다 신촌이도러들 다 해주시고 기관에 하고 없고 당겨가는 법 없고 안 될 수 없고 다 담아주시길 바랍니다 자기 소원을 하나씩 마음으로 주세요 자기 소원을 해주세요 불 맞으시고 얼쑤 아 자기 소원을 빗고 세 번씩 네 주님을 열어주시고 한 번의 학교를 거면은 두 번째야 또 한 번에 가고 싶어 이 만에 공부한 시험을 보면은 한 번 전에서 약단하지 말고 한 번을 듣고 아우 다른 데도 한 번에 가고 싶어 본인들만이 피어오는 곳에 온전하고 차박차야 한 번을 열어주시고 다소는 밤에 라고 부모님이 오셨으니 까시는 날까지 머리 안 아프고 눈이 안 아프고 숙소하셔도 부활이 잘 되고 살아있는 동안에 아우 차롭게 버튼을 하는 날까지 아우 차롭게 해주세요 그 먼 길에서 무섭네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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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도 꿀팁에서 꿀팁 갖고 오시고 다음 긴장돼서 다가오게 옵니다 네? 고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어후 돈 받아가세요 절 하셨어? 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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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 낙에서 절....